자 몸에 독소가 있고 염증이 있고 통증이 있을 때 이 차코를 천연치료제로 잘 활용하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숫, 학술지에 발표된 각종 질병치료효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섯 가지 내용을 연구 논문에 나온 것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여섯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차코를 잘 활용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내독소, 외독소, 이 독소를 어떤 원리로 치료해 준다고 그랬어요?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듯이 차코를 수많은 미세 구멍이 있어서 독소와 염증을 그 구멍 속으로 빨아들이고 흡착해서 몸 밖으로 버려주는 원리로 질병치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독소는 내독소, 외독소로 나뉘어지는데 내독소는 우리 몸 속에서 만들어지는 독소이고 외독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박테리아의 경우도 박테리아 몸 속에 독소를 가지고 있겠죠? 얘가 죽으면서 파괴되면 그때 독소가 나올 거예요. 이런 걸 내독소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박테리아가 피부에 박테리아 겉부분에 독소가 묻어있든지 아니면 얘가 막 독소를 품어내든지 그러면 그건 외독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차코를 내독소든 외독소든 상관이 없어요. 독소를 딱 빨아들입니다. 농약 성문도 빨아들이고 여러 가지 독극물 그리고 약물들 이런 걸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약을 먹을 때 이걸 같이 차코를 먹으면 약까지 다 흡착해서 그냥 나가기 때문에 효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약을 먹을 때 차코를 같이 먹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약을 안 먹으면서 먹든지 먹으면서도 할 수 없이 먹어야 된다고 하면 그 약을 먹은 시간과 상당히 시간이 떨어져 있는 시간에 먹어야 돼요. 여기 Biometrial Official Cells라고 하는 학술지 1987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차코를 흡착제로 사용할 수 있다. 뭘 흡착해요? 내독소, 외독소. 그래서 이 자석이 쇠를 빨아들이는 힘이 있듯이 이 차코를 여기다가 붙이면 피부에 있는 독소는 당연히 빨아들일 것이고 여기다 붙여도 이 갈비뼈 속에 간이 있죠. 간이 문제가 있을 때 여기다 이 차코를 팩을 붙여도 이걸 빨아냅니다. 그 정도 깊이가 있어도. 그래서 이 활성탄, 차코를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독소들을 흡착해서 버려줌으로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광명시에서 자기 집에 대문을 공사하는 일분에게 중간에 마켓에서 사온 빵을 하나 줬는데 젊은 청년이에요. 그런데도 그거 먹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대굴대굴대굴 둥글면서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마침 숯가루를 반죽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병에다가 딱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닫아서 보관하는 게 필요해요. 열려 있으면 공중에 떠다니는 독소다 빨아들여서 약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한 수저 딱 줬더니 10분이 지나기 전에 그 통증이 싹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 준 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는 화농성 질환을 치료합니다. 화농성, 어떤 염증, 고름 이런 걸 화농성이라고 그러죠. 염증이 생긴 것,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해주는데 1988년 2월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하악 안면부, 턱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어떤 염증, 어떤 농양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어떤 고름 덩어리가 있는 경우 있죠. 하여튼 염증 때문이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가 코가 막혀서 좀 이상해. 여기에 고름이 껴있는 축농증이죠. 그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이걸 빨아내면서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 활성탄을 한 56명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고름 덩어리가 있는 염증이 있는 그 부위에 이 좌코를 붙여줬더니 확실히 그 독성이 빨리 감소가 되고 이 상처가 치료되는 시간이 단축이 된다라는 사실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그것 때문에 입원하고 있는 시간이 단축이 됐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한 번은 우리 집에서 그냥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펄펄 끓는 냄비의 물이 여기로 떨어졌어요. 발로. 바로 갔는데도 이렇게 물집이 뽕뽕뽕 올라올 정도로 그런데 그러자마자 바로 화기를 빼주기 위해서 생 감자를 갈아가지고 붙여주고 좀 있다가 또 붙여주고 이렇게 화기를 우선 빼고서 숯가루 반죽을 두툼하게 해서 붙여주었어요. 숯가루 반죽은 8시간 정도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소가 심할 때는 한 3시간 정도에 한 번씩 바꿔주었어요. 그러면 빨아들이는 힘이 더 강한 것이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일주일이 지나지 않고 흔적도 없이 흉터도 없이 깨끗이 치료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로도 이렇게 화상을 입었을 때 숯가루 반죽을 해서 붙이신 분들이 피부과 병원에 간 것보다 더 빨리 치료가 되더라.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숯은 설사가 있을 때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설사가 나타나는 원인이 뭘까요? Current Medical Research and Opinion 2018년 7월 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논문 제목이 설사 완화 관리의 숯의 역할이 있습니까? 숯이 뭐 좀 도움이 됩니까?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해서 보니까 이 설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약물을 먹었을 때 그 약물도 이게 독성이죠. 그래서 얘가 판단을 하고 이거 여기서 그냥 갖고 있다 보면 굉장히 힘들겠다. 이거 그냥 버리자. 그러면 설사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서 먹은 지 30분도 안 됐는데 주룩주룩 나가죠. 그래서 어떤 독극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원인이 돼서 설사가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세균이 들어왔어요. 아까 빵도 마찬가지고 어떤 썩은 음식, 특별히 냉장고에서 나온 음식이 그럴 수 있죠. 냉장고에 안 있었으면 얘가 썩었으면 냄새도 나고 맛으로도 딱 느껴져서 이거 맛이 이상해? 그리고 버릴 텐데 냉장고에서 바로 나온 차가운 것을 먹으면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하니까 썩었는데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장에 딱 들어갔을 때 얘들이 압니다. 야, 여기 못된 놈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또 설사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서 빨리 버려주는 거예요. 디톡스 할 때도 버려야 할 독소가 많은 사람들은 설사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걸 버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물과 세균 감염에 의해서 설사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코를 먹어주면 약물이든지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이든지 얘들을 딱 흡착해서 버려주니까 설사가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라고 하는 것은 변에 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차코를 그 구멍에 물도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상보다도 장에 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설사가 오는데 설사 있을 때 차코를 먹으면 그 물까지 흡수하니까 이 설사가 없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설사는 화학요법, 또 원발성, 악성종양, 또 장암, 결장직장암, 쇴장암, 세균감염,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고 특별히 설사가 갑자기 찾아왔다? 그러면 일단은 차코를 한 수저 먹으면 대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잘못 먹은 음식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그냥 끝나는 거고 해결이 안 되면 병원을 가든지 그러니까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니까 몸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 한 번 먹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배가, 게스가 차든지 여기가 좀 편치 않다든지 부글부글 끓는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러면 일단은 부작용이 없으니까 한 수저 정도 차코를 먹어보면 대부분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설사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 계속, 계속 그럴 경우에도 차코를 한 번 먹여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수분이 좀 줄어들면서 설사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홉 번째, 이 숯은 가려움증이 있을 때 도움이 돼요. 두드러기가 있다든지 뭔가 하여튼 가려운 계통, 왜 가려울까요? 뭔가 염증이 있든 독소가 있으니까 가렵겠죠. 그때 또 같은 원리입니다. 독소를 빨아들이고 염증을 빨아먹으면서 그 가려움증에 아주 도움이 돼요. 해파탈러지 인터내셔널 2017년 7월 후에 발표된 학술지 내용을 보니까 담즙 정체성 간 질환의 내과적 난치성 가려움증 치료에 사용되는 숯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간에서 해독을 해주죠. 그런데 뭔가 지방간이 있든 간경화증이 있든 이게 해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간에서 담즙을 만들죠. 그래서 이 쓸개에다가 모아놨다가 지방질이 들어오면 이게 담관을 타고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되는데 여기 막힌 경우가 많죠. 암이 있다든지 돌멩이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게 순환이 안 되고 혈관으로 도는 거예요. 독소가 간에서 해독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여기 담즙 정체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담즙이 잘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질 대로 못 빠지니까 혈관을 타고 계속 돌면서 몸 전체에 독소가 많이 흘러다니면 첫 번째 가려울 수 있어요. 가려워요. 그리고 그중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제대로 해독이 안 되면 얘가 뇌로 파고 들어가면서 간성 혼수가 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때 암모니아 가스는 이 차콜이 자기 부피의 80배까지 흡수한다고 했으니까 먹든지 붙이든지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가려움증은 어떤 계통이든지 도움이 됩니다. 전라북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펙트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 때였어요. 33살 정도 되는 김명중 씨가 참여를 했는데 아토피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때까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아토피가 심한지 전신, 이건 한참 좋아진 다음에 찍은 사진이에요. 전신이 아토피 피부로 다 뒤덮였고 얼굴도 그래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입을 쫙 벌리면 여기가 찢어져요. 진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 진물이 마르면서 딱정이가 되죠. 그래서 또 딱 밥 먹으려고 벌리면 딱정이가 반찬으로 떨어져요. 그 앞에서 밥 먹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람들이 같이 밥을 안 먹으려고 해요. 짐승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33년을 거의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힘들게 사신 분이 오셨는데 첫날 잠을 자고 나서 그 방에 같이 방 대정이 된 할아버지들 4명이 간다는 거예요. 집에. 아니 왜 갑니까? 이 친구가 흠새 긁는데 그냥 북북북북 소리 나서 잠을 한숨도 못 잤대. 얼마나 가려우면 그러겠어요. 피가 나도 긁어. 그런데 이제 간다고 하는 사람 막을 수는 없고 그 다음날 그 방을 가서 봤더니 긁으면서 이 부스러움이 떨어졌는데 컵으로 한 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우리가 그 근처에 있는 온천 공중목욕탕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중목욕탕에서 목욕을 딱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청년을 데리고 가면은 목욕탕에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못 가 그러면 또 지금까지 받은 상처도 큰데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김명중 씨는 온천보다 더 좋은 특별치료를 해줄게. 가지 말고 여기서 하자. 그러고는 이 달아가 있어요. 달아이. 그래서 거기다가 미지근한 너무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정도 물을 이제 담고 거기다가 촤코를 풀었어요. 새까만 숯가루 물이 됐죠. 여기를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들어가자마자 비명을 지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촤코를 가려움증을 유발시키는 독소들을 쫙 빨아들이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일단 가려운 게 금방 하여튼 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일 정도 했더니 전신에 그 피부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기 일주일 프로그램에서 마치기 전날 다시 한 번 온천을 가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이분은 두 번째는 보냈습니다. 아무도 특별히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다 좋아졌어요. 벌거벗고 있어도. 그래서 마지막 수료식 할 때 마이크를 잡고 하는 얘기가 자기는 태어나서 공중목욕탕을 처음 가봤대요. 그러면서 공중목욕탕 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이 이렇게 가려울 때는 붙여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숯가루 물을 타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숯가루를 탄 물로 목욕을 해서 한 2, 30분 정도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떤 두드러기나 이런 걸로 가려울 때 도움이 됩니다. 열 번째, 이 숯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치료해요. 이 대장이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있죠. 계속 설사를 합니다. 치료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미네르바 게스트로엔터롤 디스토로지 2006년도 12월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치료할 때 차콜이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약으로 잘 치료가 안 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를 식이요법으로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여기는 하나만 들어간 건 아니에요. 비타민 종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그중에 식물성 숯이 들어갔어요. 식물성 숯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타민을 이렇게 줬는데 그것을 37명에게 6개월 동안 이걸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결론을 내려 보니까 배가 아픈 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언제나 배가 불편해요. 그런데 복통이 그걸 안 먹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62%밖에 안 돼요. 배가 아픈 사람이. 그리고 변비도 5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설사는 33%로 줄었어요. 그리고 변비, 설사가 또 막 교대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도 62%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에게 적당히 잘 활용하면 배가 팽만감이 있다. 가스가 찬 거예요. 독소로. 그럴 때도 그 가스도 딱 빨아먹어버려요. 그리고 또 변비가 있든지 설사가 있다. 이럴 때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오현민 씨가 몇 년 전에 여기에 왔어요.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55세 될 때까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설사를 수십 번씩 합니다. 하루에도. 그래서 취직을 한 번도 못했대요. 그래서 양방, 한방, 요양원 안 다닌 데가 없고 첫날 저에게 자기 질병 리스트를 주는데 A4 용지로 두 장인가 돼. 어디 아프다는 병명이. 그런데 100번 씹는 것을 어디서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0번 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의를 듣고 그날부터 100번 씹고 여기 백퇴된이 얘기하는 천연 치료제들을 사용했더니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설사가 멈추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다 설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살이 잘 안 찌어요. 드디어 살도 찌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좋아지니까 집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안 낫던 게 이제 막 나섰는데 조금 더 해라. 예를 들어서 여기 막 울룩불룩 이렇게 파진 곳에서 시멘트로 싹 위장을 했더니 판판해졌다. 얘가 양생하는 기간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안 좋아졌으면 뭐 상관없는데 평생 모든 걸 해도 안 낫던 게 한 달 만에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게 좀 굳어지는 정도로 좀 한 두 달 더 하자. 평생 고생한 거니까. 그런데 기어이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 내려왔어. 아니 웬일이냐 그랬더니 가자마자 그날 저녁에 라면을 먹었대네. 그냥 또 설사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야 되는데 갔다고. 그래서 한 3개월 있었는데 깨끗이 좋아지고 그리고 벌써 한 3년이 넘은 것 같은데 취직을 했대요. 그 정도로 이 질병이 깨끗이 좋아졌습니다. 자 도대체 이 숯이 무엇인데 어떤 성질을 가졌길래 이런 치료 효과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 이 숯은 사, 무, 실, 다 특성이 있어요. 네 가지가 없고 일곱 가지가 많아요. 이 원리를 알면 논문에 안 나오는 거라도 이것도 사용하면 도움이 되겠는데 또 폭넓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사, 무는 뭘까. 첫 번째 맛이 없어. 숯가루 무슨 맛이에요? 아무 맛도 없습니다.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얘기는 못 먹을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뭐 어떻게 이상한 냄새가 나서 못 먹어. 그거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 먹는 거예요. 무음이. 두 번째도 무음이. 첫 번째는 아름다움이 없어. 시커먼 하고 그 색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겉모습은 아름다움이 없지만 들어가면 효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숯가루 먹어라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숯가루 그러면 에이, 껌댕이 먹고 낫겠어. 그래서 촤콜 먹어라 그러면 또 잘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번째는 무음이. 맛이 없어요. 세 번째, 무취. 냄새도 없어. 그리고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무해. 해가 없어요. 어떤 약이라도 해가 있는데 이건 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가지가 많아요. 첫 번째는 다유공. 뭐가 많다는 거예요? 구멍이 많아. 공간이 많아. 이 속에. 그래서 그 공간마다 복소염증을 끌어다가 붙여주는 치료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멍이 다른 걸로 채워지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그 상처가 있는 부분에 더 가까이 밀착할 수 있는 치료법을 써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계속 하혈을 한다. 그러면 숯가루를 넣은 방석을 만들어서 앉으면 도움이 되겠죠. 치질이 있다. 그러면 숯가루를 먹으면 그중에 일부가 혈관으로 흡수돼서 치질이 있는 세포 그 부분까지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중에 몇 개 가겠죠. 그러면 어떤 게 좋겠어요? 가능하면 이 구멍을 바짝 붙여줘야 되니까 이걸 반죽을 만들어요. 반죽을 만들어서 수치질 같으면 밖으로 삐져나왔으니까 거기다 그냥 붙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생리대나 기저귀 같은 걸 차고 잠자는 정도로 해줘도 고름 쫙쫙 빼주겠죠. 그런데 암치질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속으로 좀 밀어넣어도 돼. 결국은 나옵니다. 그게 입으로까지 겨울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속으로 그 반죽을 좀 집어넣고 밖에도 좀 놓고 그리고 생리대를 활용하면 좋아해요. 치질 치료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방열. 이 숯은 원격위선 열을 방출을 합니다. 열을 방출을 해요. 세 번째, 다흡독. 독소를 딱 빨아들이는 힘이 치료 원리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흡취. 냄새를 빨아드립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에다가 숯장작 예쁘게 해서 갖다 놓으면 화장실 냄새가 없어져요. 그런데 화장실 냄새 한 번 다 빨아먹고 여기 구멍 다 채우면 효과가 없겠죠. 그러면 물을 뿌려요. 장작이니까. 그러면 물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거기 들어가 있는 독소를 빼겠죠. 그러고서 햇볕에다가 하루 정도 쫙 말리면 재생이 돼요. 그렇게 가정에서도 잘 쓸 수가 있고 냉장고에서도 냄새가 나면 거기다 숯 가루를 이렇게 한 주머니에 만들어서 넣어놓으면 그 냄새를 다 빨아먹어요. 다흡염. 염증을 빨아들입니다. 염증. 그래서 어떤 질병이라도 염자 붙었다면 초콜이 효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 절, 통, 통증을 멈추게 해줍니다. 독소와 염증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니까 또 다 흡수, 물을 또 흡수를 해요. 물을 흡수를 해요. 수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곱 가지가 많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설프게 들으면 들을 때뿐이고 막상 피로할 땐 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이렇게 젊었던 시절이 있어요. 어제 강의한 진호가 요만할 때입니다. 진규가. 앞에서 놀다가 의자 저게 머리로 뒤엎어졌어요. 얼마나 자지러지게 우는지 금세 탁구공 하나가 여기 생겼어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냉장고에다 항상 숯가루 반죽을 만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얼른 붙여줬어요. 10분만 지나면 통증이 없어집니다. 염증과 통증을 딱 빨아먹어요. 그리고는 자는 거야 그때부터. 아픈 게 없는 거예요. 4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이걸 띄었더니 쏙 들어가고 그냥 원래 상태예요. 여기 찢어진 거 살짝 상처난 것만 있고 그대로 그냥 치료가 돼. 지금 제가 원리를 얘기했으니까 응용 범위가 굉장히 클 거예요. 뱀에 물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뱀에 독이 들어간 거죠. 그럴 땐 숯가루 반죽 만들어서 두툼하게 붙여주고 한 시간에 한 번씩 바꿔줘야지 그럴 때는. 그러면 쫙 뽑아줘요. 이 숯이 부작용이 몇 개 있기는 있어요. 여기 연구 결과로 어떤 부작용이 있다 했는가 하면 하와이 메리칼 저널 2002년도에 건강한 사람들에게 숯을 먹였습니다. 숯을 먹이고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하고 보니까 다른 것들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 검은색 변을 본다는 게 부작용은 아니죠. 그냥 숯가루 먹었으면 검은색 나오는 거죠.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하나, 변비 기운이 좀 있다는 거예요. 왜? 장애에서 물을 흡수하니까 변에서 물이 부족하면 이게 좀 변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숯가루를 먹을 때는 물을 많이 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른 때 물 마시듯이 먹고서 숯가루를 계속 먹으면 변비가 올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물을 특별히 많이 먹어줘요. 두 번째 부작용은 여기 연구 결과는 급성충수염, 맹장염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거의 이런 일은 없는데 잘못했을 때 나타난 것을 논문에 발표를 했어요. 다량 다회 섭취시, 여기 저널 탁시컬러지, 클리니컬 탁시컬러지 2003년도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55세 여자가 어떻게 잘못 실수로 살충제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혼수상태의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동공이 아주 수축이 돼 있고 막 침이 질질질 나와 거품을 품어 풍겨내는 거죠. 숨을 잘못 쉬어. 맥박은 떨어져. 거의 없어지려고 그래. 혈압이 없어요.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아주 강력한 해독제를 줘야 되겠다. 급하니까 숯가루 물을 먹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먹였어요. 급하니까 보통 숯가루는 한 번 먹을 때 5g 정도. 많아야 10g 정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5일 동안에 840g을 먹였으니까 이게 하루에 한 130g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엄청나게 밀어든 거야. 그런데 우리가 먹는 숯가루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포 정도. 많아야 하루에 세 포 정도. 그렇게 먹을 때는 이런 부작용 전혀 없는데 그냥 막 완전히 엄청나게 먹인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 맹장이 있는 부분에서 이 숯가루가 안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염증이 생겼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숯가루 먹는 방법으로는 이런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장기적으로 먹는 건 안 좋다.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먹을 때 장폐색증이 생긴다. 장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먹으면 절대 나타나지 않을 일입니다. 여기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저널 코리안 서지컬 소사이어티 2011년 7월 후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회장. 회장이 저쪽 소장 끝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맹장 부분 그쪽이 회장인데 거기가 막혀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 사람한테 본 겁니다. 병원에서. 병원은 이런 거 싫어해요. 한 사람 보고 논문으로 발표를 한 거야. 60세 여성이 만성복통 때문에 10g씩 매일 10g씩 3년을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먹은 거예요. 숯은 매일 먹으려면 급성일 때나 먹는 것이지 설사했을 때 하루 이틀 혹시 오래 먹어도 한 달 이상 먹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아무리 오래 먹어도 3개월 이상 먹으면 안 좋아요. 여기는 3년을 먹었더니 그게 여기 소장에서 맹장 쪽으로 넘어갈 때에 아주 좁아요. 거기서 이 숯가루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하나 덧붙여야 되겠다. 또 회장이 막힌 건 아닌데 검정 색깔이 띄는 거예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먹을 때 그래요. 42세 남자가 오랫동안 소화가 안 되고 오랫동안 복통이 있다고 해서 2년 동안 숯을 먹었어요. 2년 동안. 그랬더니 여기 회장 부분이 거무틱틱한 숯가루가 침착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끊었더니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절대로 너무 장기적으로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거의 부작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물을 많이 먹어라. 이거 먹을 때는. 그러면 부작용이 하나도 없다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숯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할까 치료제로 먼저 컵에다가 물을 받고 숯가루를 한 티스푼 정도 넣어서 휘휘 저어가지고 그 숯가루 물을 마시면 혈관으로 흡수돼서 치료가 구석구석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물이 직장까지 장애 있는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제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물에 타서. 그런데 새카만 게 싫다. 그럼 휘휘 저어서 한 20분 정도만 가만히 놔두면 숯가루 입자는 가라앉고 위에 좀 맑은 물이 있겠죠. 맑은 물만 먹어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어요. 특별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위에 맑은 물만 젖병에 넣어서 먹이면 됩니다. 그리고 숯가루를 먹으면 입이 새카매지죠. 그게 새카맣게 먹으면 입에 또 붙어있는 거 다 뽑아 먹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먹자마자 밑에 간다. 그럴 때는 빨대를 저 혓바닥 뒤까지 넣어서 쫙쫙 먹으면 괜찮아요. 그렇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복에 먹는 게 좋겠죠. 공복에 마시는 게 좋아요. 또 숯 반죽으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장병과 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먹을 수도 있어요. 숯 가루에다가 위장에 좋다고 하는 올리브 기름을 좀 넣고 그리고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는 뭐 좀 삼가해야 되겠지만 당뇨병이 없으면 꿀을 조금 넣어서 반죽을 만들어야 그럼 완전 초콜릿이 되는 거예요. 맛도 그 다음에 이것을 진공 병에다가 뚜껑을 딱 닫아서 냉장고 보관했다가 이것을 한 티스푼씩 떠먹으면 돼요. 그렇게 먹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숯 팩을 만들어서 붙이는 방법이 굉장히 효능이 좋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숯 가루 60% 아마씨 가루 40% 이것을 먼저 마른 가루에서 섞어가지고 완전히 골고루 섞어요. 물을 넣으면 사면 두 개가 잘 안 섞어집니다. 마른 가루는 잘 섞어지겠죠. 그렇게 두 가루를 혼합해서 골고루 섞도록 해주고 거기다 물을 부는데 얼만큼 붓느냐 조금씩 조금씩 부면서 질질질 흐를 정도도 말고 가루가 보일 정도도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수제비 만들 때 정도의 농도입니다. 그 정도로 반죽을 만들어서 가재 있죠? 병원에 가면 가재의 반절 부분에 이 숯을 딱 올려놔요. 그런데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디에다 붙일 것인지에 따라서 그래서 가재 반절 위에다가 한 수저든지 필요한 양을 갖다 놓고 이 가재를 반절에다가 놨으니까 나머지 반절로 덮어요. 그리고 골고루 일정한 두께로 자기가 붙이고자 하는 사이즈가 되도록 펼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예쁘게 만들기를 원하면 두툼한 비닐을 쓰면 좋아요. 비닐을 반절에다가 딱 숯가루를 놓고 덮어 그리고 산면을 좀 이렇게 접으면 네모난 부분이 나오겠죠. 그리고 딱 엎어놓으면 밀대 같은 걸로 밀면 그 네모난 경계를 벗어나진 않겠죠. 자기가 원하는 모양 원하는 두께로 똑같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비닐을 띕니다. 띄면 반절 면에 붙어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가재를 올려놔요. 그리고 엎어서 비닐으로 잘 떨어져요. 싹 뛰면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네모난 이 숯팩이 가재 반쪽 면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 반쪽을 붙이고 그리고 이걸 산면을 접으면 세지 않는 숯팩이 되겠죠. 그것을 이제 환부에다가 붙여서 반창고로 붙이든지 그게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붕대로 갔든지 그렇게 해서 한 8시간 정도 붙여주면 통증, 염증, 독소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숯 목욕법이 있습니다. 욕조에다가 따뜻한 물을 담고 한 수젓 정도 숯가루를 탄 물로 목욕을 하면 전신의 독을 빼주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전신이 가려울 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차코를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여러 가지 방면에 치료제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